이제 탈북을 하신 거는 김책에서 한 2년 정도 1년 6개월 정도 짧은 시간 안에 탈북 결정을 하셨네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계기가 하나는 정말 떠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일 핫한 게 97년 초에 황장립 김덕궁 선생님이 정치망릉했다 그 얘기를 열차칸에서 들은 거예요 왔다 갔다 갔다 김책공대 학생들이 어둠이 현장 실습을 나가는데 자기들이 수근수근 이야기 하죠 평양은 아주 황장립 김덕궁 다 알죠 황장립 선생님 내가 대학 다닐 때 우리 대학 총장이시고 김덕궁 선생님은 그때 김일성 종합대학 교무부 책임자 했거든요 잘 알죠 이게 뭔 소리야 그게 제일 쇼킹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당중앙인의 사상담당 비서였어요 현직 그다음에 김덕궁 선생님 지책을 내가 그때까지는 정확히 몰랐어요 당중앙인의 부실장이라는 거 여기 와서 알았어요 사상담당 비서가 됐으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정치적으로 깨어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 계몽된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결심은 그렇게 했어도 우리 평양 촌놈이거든요 어느 루트로 가야 되는지 이거 아예 폐직장인 거예요 국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도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결심은 했지만 가야 되겠다 막연한 결심은 했지만 실행에 옮긴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실행에 들어간다는 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네 근데 제일 내가 완전히 결정적으로 야 이 놈의 나라는 개 같은 나라로 오면 못 살겠다 내가 그걸 잘 써서 김종일이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그때 당시 평양에는 북한에는 없던 이 cd 로금기 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거 로금 테이프도 들어가고 나조도 나오고 cd도 하는 그 뭐 어느 나라에서 아마 일본 거 같아요 그거 뭐 간판 떼고 삼지연 하고 자기네 타이틀 달고 앞에 김종일이 매도 매치 선물을 한 거 딱 있거든요 그때 그 선물을 받으면서 cd 한 80장 로금 테이프 한 50장 단째로 줬어요 근데 김종일이가 소위 문학예술에도 대가라 하면서 계속 충성 노래만 잡아놓으면 잘 안 들으니까 그 충성 노래 어간에 외국 노래들을 기어온 게 있어요 러시아 노래들 즐거운 람바다 요 뭐요 이런 노래들 보천보천 작단에서 한 거 근데 그거 테이프를 그냥 갖고 내가 내려갔댔거든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전기불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때 그 로금기를 틀었댔어요 근데 그때 그 로금기에 그 선물 cd에 썰어 노래에 왈랭키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왈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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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김광숙이가 부르는 그 노래 그때 그거 나오는데 거기서 한 잔 듣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쭉 나가보니까 거기서 먹지 못해 까마잣짭한 게 거기서 새까마한 게 또 정복은 입었어요 양복은 입고 로금기 금유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인민반장하고 둘이 와더니 왜 외국 노래를 들었나 그거 다 내놓으라니까 또 내놓을까 김정일 선물 로금템 이거 김정일 선물입니다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왜 외국 노래를 들었나 이 선물 cd에 외국 노래가 있다 이건 선물이다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는 막무가내요 외국 노래를 왜 들었는가 그래가지고 이런 용지를 하나 내놓더니 오늘 며칠 아무개가 이 외국 노래를 들었는데 이런 거로 해서 이걸 회수하고 어떻게 조치한다 그거 나보고 사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용지가 있더라고요 사인을 했어요 그러더니 나보고 내일 아침 9시까지 뭐 행정이었는지 인민이었는지 3층 몇 호실까지 오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요 이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김정일 선물 테이블 들었는데도 나를 역적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 로금기는 뭐 두고 가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너무 큰 거니까 그런데 cd 원판을 안 나오면 안 됩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 다음날 갔어요 행정위원인지 무슨 사람들 떡청사에 도착하니까 3층 그 사무실부터 사람이 쭉 서서 계단을 내려와서 바깥까지 줄이 나와 있어요 갑자기 건물에서 로금 대면 내 것이 걸린 사람들이 걸린 거예요 그날 다 조사받을라 쓸라온 거예요 다 죄인처럼 그거 죄인처럼 다 그래도 뺏긴 거 찾아가는 건 둘째치고 안 나오면 불이익을 준다니까 다 그렇게 나와서 계단 밑에까지 바깥에까지 주워있더라고요 하 진짜 너무 악이 나 야 그 사람들이 다 죄인처럼 가서 한 말도 안 하고 정신때 저녁때까지 굶고 서 있었을 거예요 난 가보고 야 이 이런 개 같은 나라가 다 있나 막 그저 얀더 가지라 더럽다고 난 도로 오고 말았어요 그때 내가 나는 여기서 살 운명이 아니다 그걸 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는 만나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그 추방사기 때문에 평양까지 통행증을 떼주질 않아요 그래서 평안남도 송천군까지 통행증을 떼가지고 우리 딸 데리고 거기까지 왔다가 거기서부터 걸어서 양 맹산 양독 다 지나가서 강동까지 나가서 어두 그런 시포 초소를 다 피해서 평양까지 걸어 들어갔어요 꼬박 한 주일 동안 한 주일 딸 내리고 사람이 악을 먹으니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집에 들어갈 때가 그냥 완전히 그냥 남매가 들어갔구나 삭감해가지고 사람 몰골 사람 몰골도 아니게 들어온 거예요 그때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나 뛸게요 중국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눈 딱 감고 계시더니 가거라 가거라 아버지 나 여참은 남조선까지 갈게요 그러니까 눈 쫙 뜨더니 거기까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때도 나의 그 말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내가 남조선까지 간다면 평양에서 내 동생들 네 명이 다 살고 있고 그게 다 추방된다는 거 우리 아버지는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요 그 사람들이 나를 고문할까 봐 그러나 내가 남조선에 나가면 심하게 매 맞고 그럴까 봐 그러나 내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딱 그러시더라고요 남조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다 아시구나 아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한일을 군보의 사람은 출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남조선에 여차하면 중국에서도 못 살면 남조선으로 가도 괜찮은가 같이 말아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앉아졌더니 당신 무슨 소리 하는가 중국에서도 못 살면 남조선으로 가야지 여자가 어머니는 더 강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니는 내가 중국에 잘 못한다는 걸 아신 거예요 중국에 자기 당 동생도 있고 중국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중국 공산당의 속성을 알아낸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아셨지만 그래도 그거 간다는 것은 북한에 남아있는 내 현륙들이 정치적 생명을 베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그게 쉽게 말씀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서 고하고 그 다음에 다시 김책에 날아와서 8월 초순에 남양에 가서 아무 부록하고 뭐고 없이 우리 세 가족이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들어갔죠 그때가 도강할 때가 그러면 봄이 하루에 하루에 15일이었습니다 여름 밤에 밤에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왕 뛰자고 생각하니까 위험한 건 둘째치고 저 강을 넘으면 어떤 운명이 기다릴까 그게 더 두렵더라고요 제가 광야에 가서 제가 그때 두만강을 넘으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세상에 신들 백이 작은 딸이 살려 강을 넘었으니까 어디가나 보호해 주세요 그게 절로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동하면서 이제 따님이 또 못 견딘 부분도 있었죠 김책에서 네 우리 딸은 그때 김책에서 자꾸 끝나면 애들이 없어지고 탈북하는 현상이 그때부터 나은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없어지면 그때는 중국으로 뛰었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죠 너무 굶고 그러니까 우리 딸은 자기도 뛰겠다는 거예요 꽃재비라는 그런 거구나 우리 딸은 엄마 아버지가 결심 못하면 자기가 자라도 어느 날 사라지면 자기가 중국에 넘어간 줄 알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넘었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게 그 모든 데서 매 한 대 안 받고 중국에 가서도 머리털 한 올에도 뽑히지 않고 정말 매 한 대 안 받고 중국에서 그래도 살아남아서 대한민국까지 온 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은 안 하셨네요 아무 고생이 문제인 게 아니라 매는 안 맞았거든요 누구한테 끌려 다니지도 않았고 일은 했지만 그건 내 선택이고 그럼 거기서 했을 때는 누구 인식 재배하고 접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외삼촌이 중국 조선족이에요 염변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을 했어요 옛날에 그건 공개 안 하셔도 되죠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군요 정말 상갓집 정말 상갓집 잃은 건 둘째 치고 버린 것도 상갓집 개만도 못 해요 우리 외삼촌이 저 당신께서도 답답했던지 나는 우리 외삼촌이 나를 귀찮아하고 욕하는 게 하도 싫어서 들리지 않고 피해 다녔거든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만나니까 네 오다 갔다 죽으면 네 시신은 거둬주마 이 말씀 한 마디에 내가 정신을 차렸어요 난 그때까지 대한민국에 올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안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힘든 당부도 있었고 근데 나라를 잃어버리면 네 나라를 떠나거나 그렇게 하면 개가 되는 거죠 네 이런 방송을 좀 듣고 사람들이 나라가 잘 돌아갈 때 나라를 잘 보존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에 왔거든요 그럼 거기에 중국에 계신 동안 수기를 썼습니까 네 그때 내가 가만 보니까 이거 남이 그 식당 구석에 앉아 그릇 닦고 우리 저 외사촌 언니 거기 가서 농사 지어주고 이거 언제 내 귀를 뚫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는 글러서 승부하자 그래서 짬짬히 수기를 썼어요 그래서 수기 내용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내가 당중앙위원의 조직 지도부 지도부 10호실이 연행된 순간부터 순간부터 그거를 다뤘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생활 그 추방제에서의 생활 그 어간에 전생도 있고 그 전의 생활도 있고 그렇게 됐는데 그 수기를 이렇게 저렇게 그저 담담하게 다 썼어요 그 썼는데 이게 1번 속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쫓는 신이 있으면 구원해 주는 신이 있다 그런 말이 그 똑같이 그 수기 때문에 수기 하나를 써서 누구한테 줄까 이걸 어떻게 알릴까 그 생각을 미처 할세도 없이 딱 돌고 오니까 이걸 가져갈 사람이 로상에서 만났어요 귀인은 로상에서 만난다는 말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격언도 네 그래서 그 수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생판 모르는 분한테 그 수기를 넘겼어요 엄청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든 수기를 끝내놓고 별로 수기를 수기를 마지막 쓰면서 마지막 뚫으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난 쓸 걸 다 써놨으니까 아 이게 하나의 동아줄이 돼서 하늘에서 내리는 동아줄이 돼서 나는 둘째 죽은 내 딸을 안전한 것으로 날라다 주시오 그 기도를 정말 엄청 했어요 근데 기도하던 와중에 어느 순간에 난 지금도 그건 모르겠어요 사람이 영역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내 가슴에 훅하게 어떤 메시지 같은 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너를 죽일 자는 없다 어느 하늘 아래 어디가 있어도 머리를 들고 다니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수기를 떨고 논다음부터 그 살벌한 중국 땅에 날고기로 던져진 채로 헤매면서도 머리 죽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가져가는 사람이 그 다음날로 나타났어요 그게 또 인연이 돼 가지고 대한민국이 아주 안전하게 아주 편안하게 아주 안전하게 정말 하늘에 도우심이네요 네 그게 뭐 저는 아주 그러니까 탈북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 안착하시는데 그 어떤 분보다도 안전하고 빠르게 자리를 잡으셨네요 네 그리고 거기에 숙이가 큰 역할을 했고 숙이가 우리 가족을 대한민국에 데려오는데 그게 하나의 확실한 근거가 됐고 그다음에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나는 항상 내가 밥값은 했다 내가 대한민국에 오니까요 국방과학은 내 시스템을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다음에 도무지 미사일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시스템을 모르더라고요 모르니까 어떤 기관이 어둠에서 사남동 어둠에서 나오는 것 같던데 그 연구소 이름이 뭔지 그 분야에서 오늘날까지 유일하게 하나 나왔어요 내가 나와서 적응을 했구나 네 저 체제의 우리 군수산업 국방과학부문을 관리하는 기본 시스템 네 김일성 조국수석의 그 분야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뭔가 전략이 뭔가 일단 야망이겠죠 관리 시스템 이게 온전한 시스템인가 잘 굴러가고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아니면 불량스럽게 가다가 정확하게 끝날 시스템인가 이 모든 원리를 다 진술해 줬어요 우리가 항상 서울쿠소린이 해체될 때도 그렇고 모든 군사력을 떠들던 나라들이 정리될 때 들어가면 그 전문가들이 경악을 하잖아요 이렇게 낙후한 수준인지 몰랐다 과대평가가 바깥으로 올 때 네 그 비밀스럽게 운영하다 나니까 과대포장하는 게 저는 조속한 조악한 국가들 조악한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 관리구조를 가진 국가의 본 모습인데 자꾸 과대포장하는 거 북한도 오늘의 북한이 바로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을 이렇게 계속 과장 표현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부실화 돼 가지고 부실화 옛날에 구소련과 마찬가지고 구소련이 딱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조사기관에서 나올 때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김여사님 대한민국의 대북 전문가들이 쓰거나 북한과 관련된 책을 한 장도 보지 마십시오 기자님은 북한에서 갖고 온 모든 감각과 이 예리한 관찰력을 훼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도 보지 말고 그 감각을 부단히 잃지 않게 갈고 딴다 무뎌지지 않게끔 그걸 항상 방향으로 여기라는 거 거기에 여사님의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대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길선 님이 운영하시는 김길선의 평양만사를 들어가시면 그렇게 떼묻지 않고 과대평가되지 않고 또 과장되지 않는 북한의 아주 쏙 그런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그 참 그 수기는 이제 정리가 돼서 바깥으로 안 나왔죠 그 이후에 그 수기가 제가 99년 4월 31일 날 조사기관에서 나왔을 때 아마 5월홍과 6월호에 신동화 월간 잡지에 나갔습니다 신동화 월간 잡지에 제목이 나는 넉슨 어디에 이렇게 달았거든요 근데 거기는 탈북여기자의 통한의 수기 이렇게 제목이 편집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나왔습니까 다 제대로 나오고 마지막에 좀 수정이 있더라고요 드디어 그 빛이 비쳤다는 거 그건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내보내니까 그게 그렇게 편집돼 나가는 건 아주 굉장히 수준이 있더라고요 그 문맥과 감정을 하나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결론을 맺어줘서 그때 편집인들한테도 굉장히 감사해요 그러면 정부기관에 있으면서 황장엽 선생을 좀 만나신 거죠 아니에요 나와서 나와서 직업을 배치받으면서 황장엽 선생님이 이사상으로 있고 김덕홍 선생님이 상임고문으로 있는 국정원사나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얼마 계셨습니까 거기에 지금은 국가안보전략연구소죠 거기서 내가 99 2000 2000 하여튼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대한민국에서 이 생활은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정식 운영된 그 해에 아마 내가 나왔을 거예요 그럼 그때 황장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글도 정리하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옆에서 잘 지켜보셨겠네요 네 그때까지 계속 있었죠 황장엽 선생님이 그 후에 두 분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두 분을 통일정책연구소에 이사장 상임고문자리에서 다 해체시키고 국정원에서의 신변보호를 일반경찰보호로 이관하고 이제부터 미국에도 자유로히 다닐 수 있다고 언론플레이를 다 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내보낸 다음에 내가 남은 거예요 나는 그때 계속 있었거든요 황장엽 선생님은 비서하다가 그 후에 김덕홍 선생님은 보좌관으로 나왔어요 네 보좌관으로 계속 일하겠는가 김덕홍 선생님 걸로 계속 일하겠는가 계속 일한다면 통일정책연구소를 다닐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자르고 두러라 근데 그때 내 양심이 아 변 사람으로서의 내 양심과 도덕이 지조가 그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심 없이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지조는 두 분을 그렇게 방치를 하며 미국도 마음대로 나는 그래도 그분이 김대중 정부를 내 곁에서 다 봤는데 이것도 힘들겠구나 그럼 국가정치행위니까 모르겠지만 두 분의 상태를 보면서 내가 그걸 그때 지금 그래서 정말 가까이에서 보좌한 건 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보면서 내가 4가지 여기에서 떨어지면 이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그래서 국책연구소 통일전 국정원 산하 연구소에서 탈북인으로서 자체로 사표를 내고 내고 나온 사람은 1호입니다 1호다 네 2호 9 9 10 11 12 12 14